안녕하세요. 민주개수리에서 시사뉴스와 정세훈을 담당하고 있는 정하나예요. 원래는 요청에 따라서 DVD를 같이 보려고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주문했던 세훈이 CD가 왔잖아요. 마음이 급해서 이것부터 같이 뜯어보기로 했습니다. 자 한번 뜯어볼까요? 어... 이 몽둥이 같은 건... 아 포스터! 지관통이라고 한다네요. 저번에는 막 접어주고 이러더니 그쵸 포스터는 이렇게 말아줘야지. 상하지 않게요. 아니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안 뜯어져요? 어 좀 도와주세요. 어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40대 남자 연예부 기자님이 지관통을 지금 열어주고 계십니다. 이렇게 아니 근데 이거 자칫하다가 손톱 다 뜯기겠는데? 우리 팬분들 손가락 남아있나요? 어 진짜 주의하셔야겠어요. 이렇게 홈을 따라서 좀 단단하고 뭉퉁한 걸로 잘 따라서 밀어서 열다 보면 열린다고 합니다. 힘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손 특히 주의해서 손가락 다치지 않게 손톱 잘못하다가 네일아트 다 망가지는 수가 있어요. 어 열렸어 열렸어 열렸어. 오 포스터가 안에 잘 곱게 말려있고요. 오 이거 두 장 같은데? 어 그쵸 두 장이네. 오 둠핏 봐. 어 진짜 완전 프로 아니야 프로? 아 마들이야 마들. 어 하나 더 있어요. 어 나 이거 너무 괜찮다. 아 이게 뭐지? 이 청순한 뭐지? 그쵸? 아니 근데 이거 뭐야? 원래 두 장이에요? 나만 특별히 두 장인가? 아 진짜 우리 세훈이는 어떻게 이렇게 곱게 생겼을까? 진짜. 이 바닥에 좀 포스터를 펴놓으려고 우리 연예부 선배가 시디를 좀 가져오겠다고 그러시네요. 아 오늘 올라온 우리 위스타 영상 다들 봤어요? 또 우리 남돌 절대 안 찍으시는 남자 선배가 저 때문에 목청껏 우리 세훈이 불러주셨잖아요. 봤어 봤어? 우리 세훈이가 카메라 보고 요 하트하는 거 보셨죠 보셨죠? 그래서 남돌들만 보면 그렇게 영혼 없이 찍으시는 우리 남자 선배가 얘는 땀냄새 안 나게 생겼다고 그냥 막 보호해줘야 될 것 같이 생겼다고 그러시네요. 그러니까 이건 우리 모두의 눈이 다 똑같은 거야.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. 모두의 눈이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제가 또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자주자주 불러주시라고 특별히 말씀드려놨어요. 우리 포뉴친구들 언니만 믿어요. 네 이제 좀 뜯어볼게요. 안에 역시 안전한 뽁뽁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뽁뽁이 감싸져 있는 CD가 드디어 왔어요. 왔어요. 하얗게 뜯어볼게요. 근데 CD가 진짜 이쁘다. 요즘 다 이래요? 아니 나 CD 한 14년 만에 처음 샀잖아. HOT로 처음이거든. 원래 요즘 다 이런가? 어? 얘가 이쁜 거야? 아니면 요즘 다 이런 거야? 네 뭐 아무튼 잘 뜯어볼게요. 안에 비닐을 상하지 않게 칼로 살살 장인의 정신으로 긁어보겠습니다. 아 이게 또 뭐라고 또 떨린다 이게 또 행여라도 상할까봐 잘 벗겨내보겠습니다.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살살 빼내서 안쪽에는 이전에 있었던 CD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또 다른 뒤로 열리나봐요. 뒤로 여는 CD 열면은요. 시크한 것 봐. 표정이 막 시크한데 이쁘네요. 네 이렇게 파트 1, 파트 2 이전 CD 파트 1 써 있어요. 우리 정세훈 군의 싸인 CD 다들 싸인 CD 있잖아요. 그쵸? 요건 파트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아 맞어 아니 CD 두 개라면서요. 뭐야? 왜 나한테 말 아무도 안 해줬어? 근데 CD가 왜 두 개지? 어떻게 달라요? 구성이 달라? 확 참 희한하네요. 일단 열어볼게요. 어 아까 봤던 우리 턱을 긁고 있는 세훈이 있고요. 진짜 이쁘다. 그리고 이렇게 내려다보는 세훈이 어 안쪽에 이렇게 CD가 들어있나봐요. 음 좋아 좋아 어 이거는 해리포터 같아. 그쵸? 여기 CD에는 어 쇼파에 누워있는 세훈이 사진이 담겨있습니다. 아이고 예뻐라 아 이건 이건 뭐야? 이거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건가? 어 네 뭐 아무것도 아닌가봐요. 아 처음이라 이런게 궁금한게 많아요. 이렇게 잘 좀 예 눕혀두고요. 다음에 여기 음 폴라로이드 사진이 있어요. 아이고 청량해라 음 진짜 무슨 포카리스웨트 광고 이런거 해야될 것 같지 않아요? 하늘 이라고 써있습니다. 아이고 귀여워라 그리고 그리고 다음은 포토카드 인가봐요. 여러 장의 포토카드가 있는데 꽤 빳빳한 소재로 크 이 아까 CD 메인에 나와있던 오 사진 진짜 너무 잘 찍었다. 그쵸? 표정 봐 표정 봐. 진짜 프로인데 아니 근데 저번에도 그 시즌 그리팅 때도 느꼈는데 사진이 다 무슨 화보 같아. 그냥 아 나 예뻐 나 멋져 이런게 아니고요. 이건 물론 정세훈 군이 너무 잘하기 때문도 있겠지만 이 찍는 사람 컨셉을 정하는 사람이 어 이거 봐 얼굴이 장난 아니잖아요. 얘가 그냥 얼마나 예쁜 애인지 보여주고 싶어서 그냥 안달난 느낌 이런 거 같잖아. 막 이렇게 예뻐 이런 것도 이쁘다? 저렇게 이쁘다? 이런 거 내가 안달난 건가? 하여튼 어 이거는 또 뭔가요? 연속 동작을 이렇게 찍어놓은 것 같은 흑백 사진들이 쭉 이어져 있어요. 아 이게 가사지구나. 그쵸? 수록곡들의 가사가 빼곡하게 담겨져 있어요. 어 웃는 얼굴이 그려져 있네요. 세훈이가 그렸나? 어 네 여기 여기 여기도 이렇게 세훈이가 쓴 것 같은 글씨로 글이 써있고요. 네 이렇게 가사지까지 봤습니다. 뭐 어느 것 하나 불필요한 게 없는 구성이네요. 그리고 이게 사진첩이죠? 어 좋아요. 좋습니다. 아까 이 포토카드에 나왔던 사진들도 있고요. 닿을 듯 말듯 정세훈 군의 자작곡 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사진들 진짜 예쁘죠. 여기 또 컨셉이 굉장히 좋은 게 정세훈 군의 얼굴도 예쁘지만 얼굴만큼 예쁜 이 글씨 손글씨를 같이 써놨어요. 직접 쓰다가 고치는 흔적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입술 입술 봐 입술 봤어? 이런 게 앵두 입술인가? 아 진짜 예쁘네요. 누워있는 세훈이 진짜 힐링된다. 아니 나 그냥 시사 안 하면 안 돼요? 그냥 정세훈 담당 아나운서 이런 거 할게. 시사 머리 아프게 이런 거 안 하고 싶다.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데 굳이 내가 시사를 해야 될까? 다들 뉴스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어우 이것 봐. 뭐지? 음 너무 괜찮다. 좋네요. 어? 넌 너여서 아름다워 라고 멘트 봐라. 멘트 봐. 하 정말 사진의 분위기도 그렇고요. 중간중간에 써있는 글씨 뭐 이런 것들이 다 정말 특유의 매력을 한껏 더 배가시켜주는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. 똘똘이 똘똘이 스머프 같아. 네. 어머 어머 애를 왜 눕혀가지고 어 네. 너무 좋네. 어?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어? 이거는 변태 맞네. 변태야. 확실해. 그죠? 이거는 진짜 변태인 것 같아요. 음 어우 좋다. 아 진짜 이 정세훈 군의 이 독특한 매력이 어디에도 없는 거라서 더 잘 먹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문득 생각났는데 우리 또 다른 연예부 기자 팬 기자가 그러시던데 다른 매체들 연예부 기자들이랑 그런 얘기를 했대요. 정세훈 군 나왔을 때. 아 정세훈 오래 가겠다. 얘는 이 너무 보편적인 아이돌 스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너무 마이너틱하지도 않고 그 사이에 딱 적절한 캐릭터를 잘 잡고 있다는 거예요. 뭐 그런 캐릭터가 일단은 한국에 현재 없고 그래서 이 친구가 뭐 어마어마한 큰 사고를 치는 건 아니면 그리고 또 워낙 차분하니 사고칠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요. 그래서 얘는 진짜 롱런하겠다. 이런 평가를 연예부 기자들끼리 같이 했대요. 진짜로 말했잖아요. 내가 아무나 빠지지 않는다니까. 하 진짜 이러니까 어떻게 안 예뻐할 수가 있겠어요. 나 좀 너무 덕후 같았나? 하 이것 봐 이것 봐 사진 하나하나가 롱런이라고 써 있어요. 오래 하겠다. 이렇게 그쵸? 너무 예쁘네요. 어머 속눈썹 봐 아니 이렇게 생긴 애가 음악도 잘하는데 어떻게 롱런을 안 하겠어요. 그쵸? 아니 그리고 뭐 예쁜 건 예쁜 거고 또 노래가 워낙 좋잖아요. 알죠? 다들 메이비추 들어봤죠? 저도 스밍하고 있어요. 내가 쓰는 멜론에 스밍되는 거 나 처음 알았잖아. 스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세훈이 덕분에 많은 걸 하게 되네요. 우리 정세훈 군 부디 롱런 하시라고 하트하트 최고 최고 우리 남자 기자도 하트하트 같이 응원할게요. 롱런 하세요. 대박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